예 요기는 홈 아이디어 예 홈 아이디어 인데요 짝퉁 시장 이에요 짝퉁 시장 근데 뭐 라오스는 진짜는 없구요 예 더 짝퉁 시장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에 라오스 말로 뻥 가짜 진짜 테테 근데 그냥 다 뻥 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 가짜예요 근데 뭐 우리 먼저 분대가 그게 오히려 더 클라스가 있죠 여기에 더 클라스 있어 보이시나요 하 10% 50% 세일 이라는 얘기구요 어 가방 같은 경우도 까빡 이런거 좀 있어 보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짝퉁 시장이 짝퉁 시장 우리 거북이 형님 보세요 형님이 산게 최고 좋다니까 형이 형님 이거 사시겄냐구요 예 무인도토리만 믿으세요 형님 예 뭐 봐봐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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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에 치고 이쁘다니까요 아 이런건 좀 있어 보인다 이런거 담배 핸드폰 예 네 옷가네 짝퉁 시장이에요 짝퉁 시장 이런것도 이쁘네 근데 저는 뭐 짝퉁을 세 관심 없어요 짝퉁 관심도 없고 이런 뭐 제가 뭐 이거 쓴다고 제가 뭐 어울리긴 하겠습니까 네 넌 졸리냐 자라 집에가서